대구 강력시 교육감 강은희 긴 여름 땀 흘려 고생한 모든 이에게 위로를 전하듯이 우리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온 가족을 축복하는 기쁨의 언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잊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이가 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제때 정립하도록 가족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녹여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의 가치를 배우며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도록 사람을 품고 더불어 살아가며 세계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가족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의 환한 미소가 온 집에 가득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